지역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주는 2022 포스코 비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금 지급과 함께 글로벌 탐방 기회도 제공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이 포스코 비전 장학생 모집에 나섭니다. 포스코 비전 장학은 인재 양성과 교육기회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장학생 가운데 우수 활동자에게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탐방 기회도 주어지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포스코 제철소가 소재한 포항과 광양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올해 전국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소득 수준과 학업 성적을 고려해 대학 재학 기간 최대 7학기까지 연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지난 2006년 포스코 비전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87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으며 지금까지 총 4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혜택을 지원받은 지역의 대학생들이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